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는 꼭 기억하세요 저는 먼저 이게 필요하니 저게 필요하니 안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해야 도와줘요 자 특히 ing의 밑줄이 있을 경우 문장 내 동사 유무부터 확인하고 이게 포인트에요 만약에 없을 경우 동사 자리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 내가 늘 말았던게 이게 요즘 트렌드에요 옛날 트렌드는 무조건 ing면은 이거를 물어보는게 대부분이었거든 근데 요즘에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특히 이게 모의고사 업법문제 29번에 나오는 업법문제에서 되게 빈출하는 유형을 많이 보여줬어요 동사냐 아니면 동사냐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독해된, 문법이 된, 영작이 된, 가릴거 없이 제일 먼저 뭐랑 뭐를 찾아라? 주어랑 동사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한번씩 읽어보죠 주어로 쓰였을 때 주어로 쓰였을 때 Wearing To enter 동명사랑, 초본영상, 명사중료법이죠 둘 다 명사 역할 하니까 뭐가 될 수 있어? 주어가 될 수 있어 특징은 이때 주어때 무슨 수치급이다? 다른 수치급이다 그래서 Wearing 뭐를 쓰는 것? Helmet 헬멧을 쓰는 것 지금 주어는 Wearing 하나가 아니라 어디까지? 헬멧까지 묶어서 주어 취급인데 핵심은 동명사니까 Is 됐죠? 두 번째 To enter To enter the museum 자 여기서 엔터라는 동사도 좀 알아보세요 엔터 무슨 뜻이야 나야나? 근데 우리가 보통 엔터하면 뒤에 뭐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어디 A에 들어가다니까 전시타 2나 into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안 돼 왜? 얘는 완전한 타공사입니다 바로 뒤에 뭐 필요해? 목적어 필요해 이렇게 그래서 엔터 투, 엔터 인투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은 무료다 그래서 역시 이런 준동사를 기억하시죠? 줄동사는 최근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줄동사 세 개 어머머 후부정사 동명사 군사 그래서 이 줄동사 앞에 오는 주어를 우리가 무슨 주어라 하고 의미상 주어라 하고 줄동사도 일반 동사들처럼 뒤에 뭘 가질 수 있어?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줄동사 플러스 목적어는 무조건 한 덩어리 취급한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얘기가 다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야 보어로 쓸 때 투부정사 동명사 역시 보어로 쓸 수 있고요 목적어 투부정사 동명사 다 목적으로 쓸 수 있죠 이때 니들이 뭘 외워야 돼? 동사를 외워야지 무슨 동사? 네 가지 유형의 동사를 외워야지 저는 약칭 ABCD형이라 그래요 그냥 귀찮아서 그래서 ABCD형이 뭐야? A형은 목적어로 뭐만 쓰는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를 A형이라고 그러고요 B는 목적어 자리에 뭘 쓰는 동명사 쓰는 동사를 B형이라고 그러고 C형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는 애 의미 차이였고 D형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는 애 뜻이 같은 애 다른 애 다른 애 이거 니들 중학교 때 다 외웠던 동사들이야 외워야 하는 동사들이었고 기억나세요? 이 네 가지 유형의 동사가 있는 거? 도로현아 기억나? 안나? 그럼 말해야지 이씨 안난다고 나연이 이 네 가지 유형의 동사에 있던 거 기억나요? 어떤 동사 뒤에는 목적어 투부정사만 어떤 거든에는 동명거만 기억나? C는 둘이 똑같은 거야 투부정사가 나오든 동명사가 나오든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D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따라 의미가 다른 거야 의미 차이가 있는 거야 본적 있어? 살짝 너무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있어 어떤 동사들이 있어? A형의 대표적으로 A형의 대표적으로 WANT, HOPE, EXPECT, REFUSE, AGREE, 등등등 이런 애들 있잖아 WANT, TO WANT, TO WANT, TO HOPE, TO EXPECT, TO REFUSE, TO AGREE, TO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쓴 동사들 이런 것들 2번 유형은 어떤 게 있어? 신경쓰다 마인드 포기하다 기브업 또 뭐 피니쉬 어보이드 뭐 포스트폰 뭐 뭐라 그래야 돼? 이거야 미루다 연기하다 연기하는 뜻은 다 해당돼요 딜레이 포스트폰 풋오프 등등등 그리고 또 뭐 admit, suggest enjoy 뭐 enjoy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enjoy라는 거네 이런 동사들 둘 다 쓸 수 있는데 의미가 똑같은 애들 like love fate start begin continue 여긴 둥둥둥 쓰지 말고 하나는 거 쓴다니까 그리퍼 얜 일곱 개밖에 없었다 이런 애들 뒤에는 투부정사만 하고 동명사만 하고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미가 다른 대표적인 애 어떤 애 있어? forget remember 뒤에 투부정사면 뭐 할 것을 이라는 뜻이 되고 ing면 뭐 한 것을 이라는 뜻이 되고 stop 뒤에 투부정사면 뭐 하려고 멈추다 팔을 팔 뒤지게 돼 stop ing면 뭐 하는 걸 그만두다 또 많이 나오는 거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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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정사 try ing try 2구정사 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ing 시험삼아 해보다 아 아 아 파랑 돼지가 진짜 하 하 하 너희들이 언제 했어야 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외워야 했던 거 우리는 이걸 통칭 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자 얘네는 통칭 몇 형식 동사라고 한다고 삼형식 동사 왜 누구 자리에 뭐 나오는 거 강조했어 목적어 자리에 뭐 나오는지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야 이런 건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죠 뒷서리드 뒤에 투구정사기 아이디게 뭘로 풀 건데 외워야 풀지 제가 진짜 최소한으로 적어드렸어요 그나마 최소한이 아닌 게 지금 C랑기는 사실 다 쓴 거야 C랑기는 C랑기는 다 썼지만 A, B 같은 경우는 제가 최소한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적으로 우리 최소한 것만이라도 좀 외워놓자는 거야 그리고 추가되면 추가되는 거 따로따로 외우더라도 아까 봤잖아 35살 먹은 아저씨 팔아빠 뒤집어주면 다 써줬잖아 너네 쓰라고 기억하라고 그냥 진짜 막 대먹었으면 야 이런 게 있잖아 이러고 넘어가도 됐는데 안 되겠더라 니들 눈빛과 표정을 보니까 모르는 거 같더라고 근데 보니까 본 적 있죠 처음 보는 거 아니죠 너네 머릿속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옛날에 외웠던 기억이 날 걸 안 나면 조금 속상한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제를 여기서 문제 나오면 뭐가 질러 이런 거 뒤에 투구정산에 ING냐 이런 거 안 물어봐야 돼 니들 고등학교 2학년이야 낸다면 얘야 그중에서도 얘야 왜? 폴리게트에 투구정산에 ING냐 둘 다 될 수 있지 그러면 문법적으로 그냥 투구정산에 ING냐 보고 알아 몰라 몰라 반드시 머리 아플 수 있어 대서울이 아플 수 있어 그러면 얘네는요? 얘네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 트라이언 스탑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희들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여기서 너네가 건져가서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요정도 아 그러면 위에권 안 외워도 되겠네요 외워야 돼 기본적인 건데 영작할 때 어떡할까 원투 뒤에 투구정산에 나오는 거 몰라가지고 원투 뒤에 동성원에 서서 그것 때문에 틀리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이런 애들은 영작을 위해서라도 기본으로 외워야 되고 너희가 객관식으로도 가져가고 싶으면 이것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너희들의 목시야 난 해줄 거 다 해줬어 너희들이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는 결정하세요 팔 엄청 아팠어요 자 여기에 이제 목적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 원투니가 된 투구정산 라이크는 ING도 되지만 뭐도 돼 투이드로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밑에 나오죠 목적으로 투구정산을 취업하며 동명서를 취하는 동사로 구별하여 부부나여 알아 놀아라고 하고 있잖아요 3. 명사 수식입니다 명서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누구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해서 중동사 지금 이거 다 통틀어서 결국 다 뭐 얘기하고 있냐면 중동사 얘기하고 있거든 통틀어서 중동사 얘기하고 있는데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딱 누구밖에 없어? 투구정사랑 군사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우리 아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중동사가 했잖아 이때 투부정사의 역할이 투부정사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 동명사는 무조건 명사 군사는 형용사 그러니까 지금 명사 수식이라는 형용사 파트에서 투부정사는 군사밖에 안 나온 거야 이해돼? 지금 위에서 계속 뭐? 명사 역할 고어니까 고어자는 뭐랑 뭐? 명사산명사 그러니까 투구정상 동명사 나온 거고 목적으로도 명사하죠 명사 역할을 명사 역할할 수 있는 거는 투구정상 동명사밖에 없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 중동사 역할만 하면 쉽게 대입이 됩니다 There is no time to lose 낭비할 시간이 없어 The boy wearing a baseball cap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소년이 내 동생이야 The boy called link is the hero is the hero in the 젤다 시리즈 링크라고 불리는 저 소년이 영웅이야 젤다 시리즈에서 이런 식으로 다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됐죠? 다 목적격 보호야 그럼 여기가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겠네 보호 자리에 뭐랑 뭐 둘 다 되는가 명사 형용사 둘 다 되니까 명사 역할 되는 거 뭐 뭐 투구정사랑 동명사 형용사 역할 되는 거 뭐 둔사 아니면 투구정사 형용사는 법이겠지 이거 다 나왔나 볼까 목적격 보호 투구정사 목적격 보호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 현재 분산 목적격 보호 과거보호 다 나왔네 이제 이거까지 가려면 나는 오늘 죽을 거야 지금 몇 분일까 아 얘가 시계를 가리고 있네 54분 3분 안에 내가 다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너희들이 다 다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을 거야 내가 욕심을 버리고 여기까지만 하지마 하 여기 있긴 하거든 그래도 간단하게 그 정량이나 아까 위에서 삼형식 동사를 봤으면 이제 오형식 동사고요 오형식 동사는 몇 개밖에 없어요? 네 개밖에 없습니다 제발 기억해요 몇 개밖에 없어? 네 개 삼형식 동사도 몇 개밖에 없었어? 네 개밖에 없었어 A B C D 형 오형식도 마찬가지로 네 개밖에 없어 쉬운 거부터 사역 준사역 지각 TV 제가 TV동사라는 개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했었죠? TV동사 설명 TV동사가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 나온 애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역동사 세 개밖에 없잖아 Make Have Read 준사역은 두 개밖에 없잖아 Health Get 지각 동사는 여러 개 있잖아 대표적으로 보다 동사 두 개 See Watch 듣다 동사 두 개 Hear Listen 느끼다 Feel 맛보다 Taste Taste 냄새 맡았다 Smell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관찰하다 Observe 그리고 Notice 알아차리다 지각 동사들이고요 TV동사 너는 TV동사 시험 안 봤었나? 너네 업법 시험에서 TV동사 시험 본 적 없죠? 뭐 고기 볼 거에요 고기 볼 거에요 가져보듯이 너무 많아 많이 나오는 거 한 여섯 일곱 개만 더 볼게요 Allow Help Teach Ask Encourage Ask Expect Advise First Aid 이 정도까지만 하죠 시간이 시간입니다 8개 정도 TV동사가 많이 쓰니 총 16개에서 26개까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쓰니 한 12개 14개 정도 되거든 그중에 내가 지금 8개 그것도 많이 쓰니 8개를 지금 압출해서 적어드린 거에요 자 이 동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사역동사일 때는요 이 동사들 쓰면 주어 동사 목적어 얘가 사역이야 목적격 고어로 뭐 또는 뭐 동사원형 아니면 동사원형 언젠 목적어랑 목적격 고어로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원형 수동이면 PP잖아 그렇죠 그럼 앞에 주어 동사 생략하고 Help일 때는 목적어디의 목적격 고어로 뭐하니 뭐 투구종사님 동사원형 계실 때는요 목적어디의 목적격 고어로 투구종사님은 PP 모든 PP는 다 목적어랑 목적격 고어로 관계가 수동일 때만이에요 지각동사는요 목적어디의 목적격 고어로 동사원형 아니면 ING 언제? 눈동일 때 PP 언제? 수동일 때 TV동사는요 목적어디의 목적격 고어로 투구종사 또는 PP 보통 이게 그냥 PP가 아니라 원래 2B, PP인데요 2B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PP만 남는다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어디에 환장하고 있어? 누구 자리에 다 목적격 고어로 관계가 나고 있잖아 5형식공사답게 이해되겠어?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했는데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3형식공사, 5형식공사는 표로 만들어지는대로 제가 자료로 드릴 거지만 니들이 직접 손으로 써보고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왜? 3형식공사는 아까 말했지 중등 수준이라서 사실 많이 안 나온다고 근데 5형식공사는 고3까지 나와요 얘네들은 무조건 나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반드시 외워야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의 역할 분사공은 아... 제 원대학공은 조금 더 몰라야겠네 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할 것 밖에 없었죠 누구만 부사의 역할을 가능했어? 투구정사만 부사 역할을 가능했어 투구정사의 부사적용법은요 몰라 조금 늦게 끝나고 어쩔 수 없어 투구정사의 부사적용법은 뜻이 5개가 있어요 몇 가지 해석이 있다? 다섯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각각의 제목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도록 두번째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You are so lewd to say like that 너 정말 무리하구나 그렇게 말하다니 요런데 쓰는 표현으로 뭐뭐 하다니 세번째 감정의 원인 선표야 I'm glad to see you 어떻게 스피어? I'm glad to see you 그렇지 지금 어떻게 스피어? 너를 봐 서 뭐뭐 해서 I'm glad 나 기뻐 그 기쁨의 원인이 뭐야? To see you 너를 봐서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성준아 It's too hot to play soccer 어떻게 쓰게 It is too hot to play soccer 뭐뭐 하기에는 너무 더워 뭐뭐 하기에는 너무 더워 뭐뭐 하기에는 그리고 날 희망하는데 이식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 It is too hot 너무 더워 축구하기에는 너무 더워 이걸 소식해 주고 있죠 뭐뭐 하기에는 우리가 투투용법 했을 때 유튜브 점수하고요 뭐뭐 하기에는 이 아니라 우리 뭐뭐 하기에는 그리고 마지막 결과 그래서 뭐뭐 그래서 뭐뭐 투투용법 투투용법 부사중공법 다섯 가지 해석에 몰라 해석을 모른다면 부사중공법 나왔을 때 온전히 해석돼 안돼 의미 전달 안되 내용 파악 안되 문제 5% 그래서 부사중공법에 이 다섯 가지 해석이 다 있다는 거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분사구문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너희들 공식은 알잖아 분사구문이 뭐가 생략되고 접속사 생략되고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면 주어 생략되는 거잖아 그리고 분사 완성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분사구문 해석할 때 생략된 접속사 찾아서 해석하는 사람 있어? 없어 그냥 현재 분사구문이면 뭐뭐 하면서 해석하면 되고 과거 분사구문으로 시작하면 뭐뭐 되면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분사구문 그냥 심플하게 구태어 없는 접속사까지 생각해서 해석할 필요 없다고 이해하겠어요? 분사구문도 분명히 설명한 부분이 더 있을 겁니다 더 나올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이 설명했습니다 많은 걸 했고 정말 중요한 걸 했고 맨 마지막 하나 대동사까지 대동사는 얼마 전에도 했던 거 같은데 앞에 나온 일반 동사구를 대신할 때 두나 더드 디드 써 이건 뭐에 따라 다른 거야? 수죠 표시가 잘 이렇게 두는 뭔 차이야? 수 차이죠 그렇죠 3인칭 단수면 더드 쓰고 아니면 두 쓰고 이 둘의 차이는 뭔 차이야? 시제 차이죠 현재면 더드 과거면 디드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오늘 한 30분 만 더 할까? 그러면 내가 엄마 가져가고 수 있어 그래도 30분 만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차피 뒷부분에 병렬 병렬구조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고 이 뒤에 문장의 주요소로 쓰이는 아예 됐죠 이거는 좀 제가 죄송합니다 좀 시켜야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목적으로 아예 지 쓰는 동사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목적으로 투구정사랑 동명사 쓸 때 뜻 달라지는 거기도 쭉 있죠 이거 다 외워 보셔야 됩니다 밑에 빈출 표현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상단 하단 합쳐서 총 4문제 1회 테스트 문제를 낼 거예요 그걸로 숙제 확인할 겁니다 176 176 176 이었죠 178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네 외우기 힘든 거 아 근데 외워야만 근데 대신 30분이 찌끈해 주잖아 그쵸 원래 30분 더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안 걸리면 좀 꺼지겠어요 네 이리 сторон 나라